내려가고 바로 이래야겠네 이거. 안녕하세요 SKT입니다. 챕터 16에서 하는게 가장 쉽습니다. 지하 3층까지가? 수류탄이 필요합니다. 없으면 프로판 가스통으로 가능하지만 수류탄이 더 편합니다. 수류탄을 넣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서 덮쳐 죽이면 수류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공략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. 몇번 시도하면 갈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. 2층에서 2층인거 같구나? 아닌가 아닌가? 1층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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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인가요? 지하 1층인가요, 지하 1층인가요? 같은 거의? 응,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. 저는 이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1층인가요? 2층인가요? 적흥끈?